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오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총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요정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야곱은 요정들과 그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아이들을 그 뒤에 세웠습니다.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야곱은 형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면서 일곱 번이나 땅에 엎드려 저렸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그의 목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보니 여자와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인 저에게 은혜를 주신 아이들입니다. 두 요정과 그들의 아이들이 에서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려 저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레아와 그 아이들이 에서에게 나와 역시 땅에 엎드려 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에서에게 나와 마찬가지로 땅에 엎드려 저렸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가축대를 여러 번 만났는데 그것은 웬 가축대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야곱아 그런 것은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다. 네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저를 좋게 보신다면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 얼굴을 다시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형님이 저를 받아주시니 마치 하나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그러니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꾸 권하자 에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자.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야곱이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형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약합니다. 게다가 가축대와 그 새끼들도 걱정이 됩니다. 하루 동안 너무 많이 걷게 되면 짐승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형님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가축대와 아이들의 걸음걸이에 맞추어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일에서 다시 형님을 뵙겠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 중 몇 명을 내 곁에 남겨두어 너와 함께 오게 하마. 야곱이 말했습니다.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주인인 형님의 친절한 마음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리하여 그날 에서는 세일 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숲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식구들이 머물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위해 우리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은 숲곳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바타 나람을 떠나 가난 땅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성 동쪽의 장막을 쳤습니다. 야곱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돈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34장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희위 사람 하몰의 아들이며 그 땅의 주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고 가서 강간하였습니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디나의 마음을 위로하였습니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를 제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세겜이 자기 딸을 더럽혔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갑축대를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막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디나가 더럽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하며 분노하였습니다. 세겜이 야곱의 딸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몰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 소녀를 세겜에게 주어 결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우리 백성과 결혼해서 같이 사십시다. 당신들의 여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딸을 데리고 가십시오. 우리와 함께 사십시다. 거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으니 여기에 살면서 장사도 하고 재산도 늘리십시오. 세겜도 야곱과 디나의 오라버니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청을 들어주십시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부를 데리고 가는데 필요한 몸값과 예물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리 많이 말씀하시더라도 말씀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디나와 결혼만 하게 해 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대답했습니다. 이는 세겜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말했습니다. 할레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시면 당신들의 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당신들 쪽 모든 남자들이 할레를 받아 우리처럼 된다면 청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드리고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 아내로 맞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살면서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도 할레를 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디나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은 이 조건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할레베푸는 일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세겜은 자기 집안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성문으로 나아가 그 성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우리 땅에 살면서 장사도 할 수 있게 해줍시다. 이 땅은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딸을 데려와 아내로 삼고 우리 딸도 그 사람들에게 줍시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중 남자는 모두 그 사람들처럼 할레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 것이고 우리는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가축대와 그들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말대로 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합시다. 성문으로 나온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할레를 받았습니다. 3일 뒤 할레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몸이 아플 때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무원과 레위가 칼을 들고 벼란간 그 성을 공격해서 그 성안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시무원과 레위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죽은 사람들 사이로 다니면서 성안에 있는 것들을 노략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누이가 강간을 당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양과 소와 나귀들을 비롯해 성과 들에 있는 것을 탁치는 대로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성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것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집안에 있던 물건들까지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시무원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괴로움을 안겨주었다. 이제는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는 수가 적다. 만약 그들이 힘을 합해 우리를 공격하면 나와 우리 집안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그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누이가 창려 취급을 받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네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그곳에서 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재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우상들을 다 버려라.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어라. 여기를 떠나 배들로 가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에 나를 도와주셨으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계셨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가지고 있던 이방 우상들을 다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성에서 가까운 큰 나무 아래에 파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근처에 있는 성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사람들은 루스로 갔습니다. 루스는 베델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나한 땅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재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어 베델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알롬바굿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바타 나람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많은 자녀를 낳고 큰 나라를 이루어라. 너는 많은 나라와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던 곳에서 떠나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어드리는 재물인 전재물을 드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은 베델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에브라스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에 라헬이 아기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는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라헬이 아기를 낳느라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산파가 라헬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또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 라헬은 아들을 낳고 죽었습니다. 라헬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헬은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묻혔습니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입니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라헬의 무덤에 세워진 그 돌기둥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나 에델탑 맞은편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있을 때에 루우벤이 이스라엘의 첫 빌하와 함께 잤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열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라헬의 아들은 야곱의 첫째 아들 루우벤과 시무원, 레위, 유다, 이사갈, 수블론입니다.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라헬의 몸쪽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라헬의 몸쪽 실바의 아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이들은 바타 나람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은 기랫 아르바 근처 마무리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갔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잠시 머물러 살았던 헤브론이란 곳입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습니다. 이삭은 목숨이 다하여 오랫동안 살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 에소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 지냈습니다.